동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.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? 1그룹 동사의 끝이 우단을 끝나면 1그룹 동사가 됩니다.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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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각 각각 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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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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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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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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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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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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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룹의 어미는 루 로 끝납니다. 그리고 루 앞에 발음이 이단 또는 에단 요오는 Eunita א Stitch 오키ل 오키 루 오키 루 오시 페 December 오시엘 미세르 다테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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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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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쥬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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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그룹은 불규칙 동사입니다. 영어와는 다르게 종류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. 수루와 구루가 있습니다. 가이머노 쓸 가이머노 쓸 가이머노 쓸 가이머노 쓸 삼뽀 쓸 삼뽀 쓸 삼뽀 쓸 쓸 쓸 쓸 쓸 끌 끌 끌 끌 끌 끌 가이머노 가이머노